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조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일이 광복절인지도 몰랐네요. 8월 3주차 일정을 보시면 딱 두 개입니다. 신용스펙 8호와 IBKS 제19호 스펙 청약 일정이 잡혀있어요. 겹치는 일정이 되겠고요. 남은 게 정말 스펙밖에 없는데 청약을 과연 하는 게 좋을지 둘 중에 한다면 어떤 게 나을지 그리고 현재 합병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스펙들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스펙 8호부터 볼게요. 발기인은 스펙 쪽에서는 완전히 터주태감이죠. ACPC 정말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ACPC는 2010년에 스펙저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발기인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투자사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스펙 합병을 성사시킨 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아마 가장 많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스펙의 변해봉 대표이사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ACPC의 몸을 담고 계시고요. 현재 투자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스펙 합병 실무에 참여한 이력들이 여기에 적혀있는 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ACPC가 합병을 성사시켰던 건들이 많은 만큼 대부분 변해봉 대표이사도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남승현 기타 비상무이사는 신용증권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신용 스펙들 합병 실무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거 이력들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임원진들의 경력이 다소 활용한 편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신용증권은요. 스펙에 있어서는 정말 강자입니다.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총 7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6개의 스펙이 합병에 성공했어요. 6호는 현재 거래소의 합병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성공률은 86%에 가까워요. 매우 높습니다. 넘어가서 해산시의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예치이율 1.65%를 가정했고요. 2,1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변동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총 625만 주로 공모.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125억 원이 됩니다. 조금 규모가 큰 스펙에 속해요. 환불은 이틀 걸레고요.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당연히 신용증권에서 주관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요예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쟁률 1,187.89대1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스펙들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신한재 수포스펙 1,190대1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신청 수량 기준으로 29.02%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면 신용 스펙 7호 때하고 딱 비슷한 수준이고요.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스펙의 내용이 괜찮죠. 하지만 요즘 스펙들을 보면요. 그닥 성과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스펙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기대해봤던 신한재 10호 스펙도 현재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8%밖에 수익을 못 줬거든요. 삼성 스펙 6호가 반짝해서 그 여운을 대신 밸런스 제 12호 스펙이 조금 받았었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펙의 기대치는 다시 5%에서 10% 사이로 잡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배정 물량 볼게요. 총 156만 2,50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78만 1,250주가 되겠습니다. 청약 건수 예상은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신용 스펙 7호 때만 해도 2만 4천 건 정도가 유입이 됐어서 그걸 참고해서 2만 5천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그나마 지금 청약을 할 게 스펙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외로 스펙에 조금 더 몰릴 수도 있겠고 반대로 요즘 스펙 분위기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들 패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봐주세요. 청약 한도는 신용증권은 대부분 100%에 해당하실 텐데 그렇다면 1억 4백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수수료 2천 원 있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예요. 10만 원 필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우선 신용 스펙 8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IBKS 제19호 스펙의 내용까지 다 본 뒤에 두 스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S 제19호 스펙의 발기인은 뉴젠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조금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작년 9월에 상장한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의 발기인으로서 참여했던 이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10호는 아직은 합병 소식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임원진들의 경력을 봐도 스펙과 관련된 이력은 없었습니다. 이번 스펙의 임세광 대표이사는 현재 3화 회계법인의 전무이사로 계시고요. KB 스펙의 합병 시 지분가치 산정과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을 합병시키는 그런 실무보다는 회계사로서 합병 비율 산정 이력이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도요. 스펙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18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상장 폐지됐고요. 14개는 합병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77% 정도가 되겠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산 시의 한 주당 지급 예정 금액은 예치이율 2%를 가정 2,122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예치이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IBKS 제19호는 475만 주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95억 원이 되겠어요. 그냥 보통의 규모죠. 신형 스펙 8호보다 작기는 하지만 소형 스펙은 아니에요. 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수용이체 결과 보시죠. 경쟁률 1,172.7대 1로 높은 편입니다. 신형 스펙 8호보다는 조금 낮고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은 따로 신청받지 않았습니다. 배정 물량은 118만 7천 5백 주 균등 물량은 59만 3천 750주가 되겠고요. 지난 18호 때 2만 3천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슷하거나 조금 덜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네요. 청약 한도는 IBK 투자증권을 비대면으로 개설했고 온라인으로 청약한다면 다들 15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8만 8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수료 1,500원이 있는데 IBK 투자증권은 약간의 꼼수를 부리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청약 증거금 100% 배정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나는 20주를 청약했는데 균등 배정 수량이 28주가 된 경우 나는 20주에 대한 증거금을 납입했고 20주가 전부 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환불금을 줄 게 없다는 거죠. 청약 증거금이 100% 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팁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신형 스펙 8호와 IBKS 제19호 스펙을 비교해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IBKS 제19호가 더 작기는 한데요. 발기인이나 임원진들의 스펙이라든가 증권사의 합병 성공률 그리고 수유예측 결과 이 모든 부분에서 신형 스펙 8호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신형 스펙 8호는 의무보유 확약을 받았고 IBKS 제19호는 확약 신청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신형 스펙 8호의 유통가는 금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수유예측 때의 확약 비율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본 유통가는 금액이 신형 스펙 8호가 약 97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마 확약 비율이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통가는 금액도 신형 스펙 8호가 조금 더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펙 중에서는 신형 스펙 8호가 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스펙들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고 아마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청약일 그냥 경쟁률이 더 낮은 스펙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등만 생각을 한다면 IBK 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꼼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아끼는 편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청약일의 경쟁률을 보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스펙을 공모 참여하기보다는 합병 결정 공시 후에 거래 정지 중인 스펙들에 더 관심을 갖는데요. 이 스펙들이 합병 승인을 받고 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시초과에 사서 단기로 단타로 접근을 하거나 거래 재개일에 급락하는 것들을 저점에서 잡아놓고 조금 기다려보거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분석을 하고 전망도 살펴보고 합병 비율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거래 재개일 시초과가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은 종목은 그냥 시초과에 바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시초과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 같은 종목은 조금 지켜봤다가 빠질 만큼 빠졌다 싶을 때 매수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합병 공시 후에 거래 정지 중인 스펙 리스트들을 정리해두기는 했는데요. 이 친구들 거래소에 합병 심사가 떨어지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나오면 바로 다음 날에 거래가 재개되거든요. 경험 삼아서 한번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휴식기인 만큼 더 유용한 정보들이 있다면 찾아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초심을 잃은 게 절대 아니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정보들은 일정 맞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광복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비 피해 없이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